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DI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만 3,300원, 비중은 30%인데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짚어보니까 종가가 1만 5,96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이미 30%이시거든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더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락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DI도 같이 역시 하락을 같이 받았던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락이 멈춰지느냐 멈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점에서 얼마만큼 빠졌느냐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DI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반토막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사서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이 된 것을 사야 된다. 자주 강조를 좀 드리죠. 그래서 3만 원 부분들의 부분에서 절반이면 15,000원 정도 거의 한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면 15,000원이 과거에 돌파와 안착을 했던 그런 어떤 층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슈팅을 하다가 많이 밀렸어도 여기가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빠진 부분, 언더슈팅이 좀 일어났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행보 수련을 좀 대고 있기 때문에 잘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전이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반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매수과가 2만 3,300원인데 전체 하락의 한 절반 정도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2만 1,000원, 2만 2,000원 정도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2만 1,000원 정도 약간 매수가가 좀 덜 오더라도 이때 한번 마비매매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점에서 보면 60%가 올라왔던 것은 2만 원 좀 넘어서 올랐던 것은 적지 않는 반등의 폭이기 때문에 매수과에서 좀 덜 올랐다 할지라도 이때는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물타기 부분들은 조금 비중이 약간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권장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16만 3,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지금 소폭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우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15만 1,8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소폭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 40%면 직전 상담보다도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은 전체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쪽 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휴머러이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래 업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휴머러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휴머러이드 로봇까지는 아니고 지금 웨러블 로봇에 대한 9월달 출시, 모멘텀도 좀 있고요. 또 사족보행에 대한 기술은 거의 완벽합니다. 다만 이족보행에 대한 휴머러이드 로봇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개척해야 될 어떤 기술적 난관들이 조금은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9월달에 이런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24만 원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 대략적으로 약 18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항권이자 목표가가 약간 설정이 좀 되죠. 그래서 10만 9천 원에서 지금 원만하게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숨그러기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이슈, 웨러블 로봇 이슈가 좀 있으면 18만 원 정도에서 한 번 슈팅이 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 시점을 한 번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웨러블 로봇에 대한 9월에 있던 이슈가 강력하게 한 번 진행이 된다면 그때 한 번 차익시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 비중은 40%인데요. 3개월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빠졌는데 혹시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손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매수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하고요. 항공 정비 또 유해인 사업에 왕성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도 날아가는 종목도 많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슈적인 측면이 반응을 하지 않는 어떤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술력도 좀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총도 한 1,300억 정도 굉장히 가벼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혀 움직임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한 번은 슈팅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2만 원대에서 이것도 반토막이 났네요. 만 원대에서 완벽한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유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사판 형태 그다음에 상승사판 형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유엠 쪽에 대한 실증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부상이 된다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조평가 벨루션도 한 번은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비중이 12,000원에서 한 40% 정도 되는데 이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의 고점이 매숙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행보 등락 전혀 움직임은 없지만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움직여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움직여준다면 이 박스권의 종수배에 해당이 되는 가격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4,000원인데 14,000원 아래인 13,8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이 급락을 좀 했던 이 부분에 층 상단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3개월 정도 보유인데 좀 더 1, 2개월 정도 더 보유를 좀 해서 13,800원에 매도 시점을 좀 전개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주셨고요. 매수가가 2,900원, 비중은 20%인데요.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까 오늘장에서 6% 가까운 상상세를 보여주면서 2,83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직 오류난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양배지 다시 말해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소구장 기업이 그렇게 두무입니다. 해외에 우존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양배지, 배지라는 것은 세포의 영양분을 말합니다. 동물로 보면 사료 업체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계속해서 활성화될수록 미생물의 먹잇감이 되는 특히 동물로 보면 사료에 해당이 되는 배양배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또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도 소부장이 있다. 그중에서 현재 이런 부분이 한 번은 두각이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점에서 지루하게 빠진 부분 장이 약세 때문에 그러죠. 최근 올라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해줬다가 순그러기 오늘도 오늘 거래량이 살짝 붙으면서 5% 이상에서 진행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바이오도 순환매가 워낙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저점이 지금 2100원 나름대로 단기 고점이 3200원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2단으로 약간 올라올 수 있다면 약 3600원 3600원이면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3600원 정도에 또는 3800원까지는 한 번은 슈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